1.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지난 주일날 39절까지만 보고 오늘 40절로 45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역사가 나타났었죠 많은 병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에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의 치유는 그 앞부분에 모든 병자를 치유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따로 떼서 특별히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문둥병자의 치유가 다른 병자들의 치유와는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다른 병과는 좀 특별히 취급이 됐습니다 이 문둥병은 초기에 종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 등이 생겨나면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환처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또 피부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코끝이나 손가락, 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가 외모가 점점 더 일그러지는 그러한 고약한 병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병은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여겨져서 나병 환자들은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간주되어 일단 나병 환자로 판단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정들었던 이웃을 뒤로하고 동굴이나 빈들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 살던 사람들과 누리던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황량한 들판에서 혼자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외로움과 괴로움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레위 13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그랬어요 밖에서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 근처로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알고 멀리 피할 수 있도록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당했던 그러한 처지였다라는 거죠 아마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에 사무친 이 외로움의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등병자들은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또한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성전에 가야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죄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의 부정함을 판결하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나가라 저주받은 자는 나가라 라고 성전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은 썩어져 가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고 저주하셨다라는 생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으나 죽은 자보다 못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나병 환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등병보다 더 치명적인 죄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천국 밖에서 이를 갈며 영원한 불문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 말미야마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통해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40절 말씀에 이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마가복음 몇 장을 보고 있습니까? 1장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아주 초창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단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아직 아무도 고쳐보지 못한 고칠 수 없었던 이 고약한 문둥병을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사람들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사생결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 혹은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병과 어둠의 세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이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 이 문득 병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41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강한 동정과 연민의 정을 이야기하는데 고통 중에 있는 자의 아픔을 함께 겪는 거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고통을 없애주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문득 병자를 혐오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문득 병자조차도 자기 자신을 더러운 또한 천한 추악한 전제로 여겼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2사에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이제 나를 기억도 하지 않으셔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엄마가 어찌 그 젖먹이는 피부칠을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자기 어린아이를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나 여와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그들을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새긴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문신한 사람들? 가끔가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앞에 마리아노스에 제가 가끔가다 아침 커피를 사러 가는데 거기서 일하던 분도 목에다가 무슨 제임스 앤 미셸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쫙 그려가지고 사랑하는 남자하고 자기의 이름에다가 하트를 그려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여기다 문신을 했을까 그러면서 혹시 싸우고 헤어지면 저 사람은 어떡한가 이 목을 자를 수도 없고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몸에도 문신을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와일드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몸에 문신을 새기셨어요 손바닥에 누구의 문신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을 잊어버릴까 봐 잠시라도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길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를 만지셨어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를 만지기는 거정 혹시 가까이 올까 봐 소리 지르고 돌팔매질을 하던 그러한 취급만 받아왔습니다 문둥병 걸린 처음으로 그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만져줬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을 때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나같이 더러운 자를 만지시다니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나를 만지시다니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내가 더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 봐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예수님은 그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예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비록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할지 몰라도 증오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여 나의 귀한 신부가 될 몸이란다 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표시였던 예수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졌을 때 외로움과 서러움에 문드러졌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마음의 치유함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심각한 육신의 병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음을 아시고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절망과 외로움과 죄책감의 마음의 병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러한 상처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벌레같이 보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혐오스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온다고 해서 그 오물과 함께 자녀를 내다 버리시겠습니까 아무리 상처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득병자처럼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에도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진리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문득병 치유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각양각색의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 나병 환자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지나가고 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끌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문득병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기사이죠 이 육신의 치유와 함께 문득병자는 그동안 빼앗겼던 행복한 삶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병이 나은 것으로 판결되면 그는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가 다른 병에 걸려 죽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은 더 중요한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득병자의 영혼의 병을 고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 진리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3, 44절 말씀을 보면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발병 뿐만 아니라 이 문득병의 치유도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득병자에게 그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제사장에게 보여 확인받고 또 율법에서 명한 것처럼 감사헌금을 드림으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치유가 인정받게 되면 그가 어디를 갈 수 있게 됩니까? 그동안 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치유된 몸을 보여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이 문등병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르시면 무조건 후자라고 하면 됩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과 섞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됩니까?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죠 더러운 물이 됩니다 착한 아이하고 아주 나쁜 아이하고 친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나쁜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될까요? 그 착한 아이가 물들게 될까요? 착한 아이가 물들게 됩니다 이 율법에는 보면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거룩했던 사람이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지죠 그래서 그 사람도 짐 밖에서 7일 동안을 있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요 또한 율법의 법칙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룩한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그 더럽고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지더라 예수님이 만졌더니 그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뭐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특별히 다른 점이 있기에 예수님의 손이 닿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과 또한 장소가 되느냐 말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역에도 나와 있죠 한 글자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탁비누도 아니고 퐁퐁도 아니고 한 글자로 피죠 피 피입니다 레위기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뇌의 기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어떻게 하고요?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았더니 재단을 속하여 재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이 구역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의 피만이 재단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상징하는 그 재물 그 재단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결한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의 피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상징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지셨을 때 우리의 육신의 병이 깨끗함을 얻고 마음의 병이 깨끗함을 얻고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해 주는 깨끗해 하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또 죄 지면 예수님이 또 용서해 줄 건데 그거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상처나고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깊은 병을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날 때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득병자는 예수님의 치유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마가오음 1장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는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너 몸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예수님이 다 잘 되겠지 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치유받은 것에 감격이 되어서 자기의 감정을 어찌할 줄 몰라 남들에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정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마을에 들어가 회당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그 회당을 가득 메웠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병고침을 원하는 그것 그 기적과의 이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문은 정말 하기 위해 오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 밖에서 들에서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됐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이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복받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나는 이거 꼭 해야 돼 이 말을 꼭 해야 돼 저 사람한테 원수는 꼭 갖고 나도 죽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길이에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또한 영혼의 병을 깨끗이 고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그냥 쉽게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쉽게 고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온몸에 모든 붉은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골고루다 언덕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쏟으시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참된 치유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